한글자막 by 한효정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해도 부지 매입이나 인허가 걱정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발전소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준비기관과 열의가 충분하다면 분양을 받는 것보다는 시공업체를 선정해 직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보다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기업 하이전TV입니다. 지난 한 해 RPS 의무비율 축소를 시작으로 전력 도매가격 상한제 시행 등 여러 가지 악재들 속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전 S&P는 천연가스 가격 상승 이슈에 따른 반사 이익을 톡톡히 누리며 연일 고가를 갱신하고 있으며 공급인증서 REC의 경우 각종 지자체 규제로 인해 신규 발전소 보급이 주춤하는 사이, 수요가 공급량을 앞서 대형 발전사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공급 대란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시에는 발전소 설치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요즘은 지자체 규제를 득하는 일이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기 때문에 분양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해당 분양 업체의 성격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업체의 기본적인 재무 경영 상태는 물론 시공 실적, 하자 이익 능력, 전체적인 평판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견실한 곳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분양 업체에 대한 자체 검증이 끝이 났다면 분양 물건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발전 사업 허가와 개발 행위 허가, 한전 개통 연계 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선 점검해봐야 하며, 동시에 부지의 위치나 일사량 등 지리적인 여건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주변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너무 높지는 않은지, 접근성은 용이한지, 패널과 인버터 등 주요 자재는 어느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지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태양광 분양의 최대 장점은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해도 부지 매입이나 인허가 걱정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발전소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준비 기간과 열의가 충분하다면 분양을 받는 것보다는 시공 업체를 선정해 직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보다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 위에 100kW급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략 토지 400평, 건물 150평 내외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설치 비용의 경우 제품에 따라 약 1억 1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 정도이며, 2022년 평균 S&P 및 REC 단가를 적용하게 되면 현물 시장 기준 매월 약 300만원 안팎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S&P 및 REC 가격은 국내외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수익성 역시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높아질 수도 반대로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100kW 태양광 발전소 수익성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하며 앞서 관련 지식을 먼저 숙지하는 것은 향후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식 습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 시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다 세부적인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시공 업체에서 실시하는 사업 설명에 대해 참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 서비스는 단연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자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의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중공 및 완공 후 통합 뮤지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위의 태양에너지 전시장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각종 청소용품 등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 예약을 통해 주요 제품 시험 및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월별 전시장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직원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개통 연계 가능 여부 체크, 발전소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예비 발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의 전국 대표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격려와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